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주말 동안 비가 내리기 때문에 피서 계획 세우실 때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. 먼저 목요일은 14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. 이후 15일부터 17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기압골의 영향으로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. 29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며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. 10일 날씨였습니다.